Q. 쿨하쿨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고요 제가 첫 씬으로 역저에 물에 들어가야 하는 씬이 있어서 추울 것 같지만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뜨거워! 발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차에 나왔으면 좋겠고 밥 먹으러 갈래요 다이어트, 다이어트 다이어트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, 너무 칼로리 소모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달리기를 잘 못하긴 해요 저는 9초 이상 못 달려요 단거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학교 다닐 때도 단거리는 1등인데 장거리는 꼴대 했어요 지구력이 부족한 건가 어쨌든 오래 뛰니까 체력이 공갈된 9초만 뛸 수 있어요 저의 쿨하쿨하 뮤직비디오 개인 씬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들뜬 감정을 표현하느라고 오늘 굉장히 많이 뛰었고요 그래서 지금 배가 좀 고파요 제 방이었는데 실제 제 방보다 훨씬 컬러풀하고 산 듯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제 방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많이 해주세요 이번 M사일은 한 번만 타봐요 한 번만 타봐요 좋죠 너무 한 거라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TWICE의 지효입니다 지금 크라크라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저희의 참가자들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게 돼 제가 모든 것을 도와주해서 거기에 준비해 주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할 수 없어요 carbon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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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서 만나요. 제 주변으로 가시가 피어오르는 그런 촬영을 했고요. 이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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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멋있어. 나 있으면 진짜. 그냥 오우! 이게 아니라. 아우~~ 웃는 것처럼 진짜 너무 너무 마음이 되게 찢어서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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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 트와이스 저는 블루 블루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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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같아서 더 세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또 맨날 이렇게 서서 막 하다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뭔가 이런 느낌으로 찍으니까 또 새롭고 재밌는 네 잘 하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